이런 거 빼지 말고 내가 나가면 더 크게 나가면 내 손이 개 크다 어? 됐어? 아니 너 왜냐면 너 나와야 돼 아 잠깐만 장난이고 말해 비밀거든요 고양이가 똥통이 있어 응뚱하자 이랬어 응신한 거 아니야? 응 맛있어 고양이도 있어요 아 귀여워 과일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마셔봐 응 정화야 안 나와 정화야 여기 인사해줘 한번만 응 얘 한번만 인사해줘 야 맛있다 보리차야 안 나와 나 겁힘 미안해 짜 짜 짜 짜 짜 응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딸 고기 저리가 다 먹었어요 학교생활 어때요? 친구가 없어서 정말 안 좋네요 안좋아요? 집 가고싶어요 친구 어딨어요? 친구 노잖아요 아 저 아는데요? 학교생활 어떠신가요? 정말 재밌어요 무슨 과에요? 저 관광과에요 관광과에 오신을 함께 학교생활 어떠세요? 재밌습니다 무슨 과에요? 비즈니스 과입니다 학교생활 어떠세요? 재밌죠 재밌다고요? 어 진짜 했어 권유민도 했어 학교생활 어때요? 무슨 과에요? 무슨 과 비즈니스 과 비즈니스 과에요? 잘생겼다 학교생활 재밌어요? 저희 수영이 때문에 아주 삶은 나죠 저 덕분에 보조개 너무 이뻐요 이뻐요? 자세히 15분 после 10분 뒤 어디가?